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손과 발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목적은 그 당시에 부패했던 중세교회를 개혁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교회는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심포지임을 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시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개혁을 해서 교회를 개혁했는데 그 5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보니까 500년이 지난 후에도 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옛날 중세시대에 부패했던 가톨릭교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해야 되고 개혁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누군가? 교회가 뭐죠? 이 교회당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 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먼 그러니까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의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종교개혁하면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제도나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과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은 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성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유괴사람이었다가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사람이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변화는 근원적이고 철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이제 새것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변화는요 근원적이고 철저한 그런 변화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죄를 좀 덜 짓던가 아니면 좀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 된다던가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를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나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나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 삶이 똑같다면 진지하게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가 온다고 바뀐다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물론 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해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요 그 사람의 그 성격 댐댐이 풍성은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을 때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전인까지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바뀐대요. 변할 수 있고 아니 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우선 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 열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겠다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갈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이 변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요 문듬병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형인과 같은 것입니다. 천형 천벌 하늘에서 내린 형벌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아주 몹쓸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전염이 된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병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문듬병자로 딱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은 물론이고 자기 집은 물론이고 그 마을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됐어요. 병과 죄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을 밖에서 산이나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끼리 자기들끼리 촌을 만들어서 모여 살았어요. 누구도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본인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가까이 와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아주 큰일 났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자기애가 모르고 부지간에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큰 소리로 두 번을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을 외치게 했어요.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가라는 거죠. 이쪽으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세상에서 정말 죄인 취급받고 더러운 취급받은 아주 몹쓸 인간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이 죽음을 무릅쓰게 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서 예수님 앞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겼겠죠.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 앞까지 나왔겠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자신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아주 간절한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려면요 그 시작이 뭐냐면요 변화에 대한 간절함과 의지입니다. 그래야만 변화돼요. 그런 간절함과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실 나병에 걸리면요 문든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답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치고 못받고 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변화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의지 그 열정 그런데 그런 의지나 열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요.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았던 삶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싶어요. 그냥 거기다 플러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니까요. 자신의 우선순위 자신의 목적 목표 내가 왜 사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뀌기 싫은 거예요. 변하기 싫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바뀌려고 그래요. 안 변하려고 그래요. 변하기가 싫어요.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뭘 새삼스럽게 뭘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변하느냐 바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진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변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절한 열망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터치를 받아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그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저라면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치유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영어선경을 보면 좀 더 실감나요. reach out his hand and touch the him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서 그 사람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를 살리셨고요.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요. 이 나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 접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 그 사람을 터치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 언제부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이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런데 나병이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어느 사람으로부터 또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꺼려했죠. 왜냐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만졌어요. 터치를 했어요. 그 사람을 이 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요 물론 육신의 병을 갖고 있죠. 나병이라는 육신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못 만나요. 어떤 사람과도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소외됐죠. 외롭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외로움 그런 소외감 그런 것으로 아마 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터치하는 걸 아주 신뢰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손금만 딱 닿아도 아주 I'm sorry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터치를 한다는 것만큼 아주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아기들을 보면요 만지고 싶어요. 그렇죠. 머리 한번 쓰다쓰고 싣고 볼을 한번 잡아당기고 싶고 손과 발을 만지고 싶어요. 부드러운 살결 만지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만지고 싶은 이유가 뭐죠? 이 아이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살과 살이 닿아가지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이 아이의 마음을 전해 듣고 싶고 서로 공감하고 싶은 것이 터치예요. 터치. 문든병자는요. 한 번도 그런 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특히 미국 땅에서 살면서 이런 터치를 받아본 일이 거의 드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내가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런 공감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그냥 사는 데만 정신없고 바삐 살아서 터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덥석 손을 몸에 대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건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댔다. 어떡하지 아마 몸이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몸을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대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손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에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의 손길을 터치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요 또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터치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변화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에요. 그 결론을 그러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그냥 다만 가서 누구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즉시 가래요.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길로 세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시간 없으니까 지금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입증하라는 말이 쓰인 영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입증하다 무엇을 증거하다 그러면 프루브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프루브라는 영어를 쓰는데 여기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뭔지 보시면 뭐죠 테스티모니입니다. 입증하라는 말 영어 단어로 테스티모니 라고 했어요. 테스티모니가 뭐죠 간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증언 간증하라 그러니까 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보여서 그것으로 간증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자기의 변화된 몸 변화된 삶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인생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증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 꺼내고 계십니까? 증거해야 돼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이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레위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사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세리의 친구들이 누굴까요? 예. 세리들이죠. 세리들 세리들 잔뜩 불러 모아놓고 또 여러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을 하나에서 비난을 했죠. 너희 선생이란 사람이 왜 세리와 제인들과 같이 저렇게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느냐 비난을 냈습니다. 세리는 이 세리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자기 친구들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놓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와서 기뻐해 주세요. 아마 이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한 분 봤어요. 옛날 한국에 살 때 그렇게 변화받아서 자기 친구들 다 불러놓고 술 친구들이겠죠 뭐 다 불러놓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다시는 나에게 술 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친구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왔어요. 이 친구가 술을 그 분이 술을 엄청 잘 마셨나 봐요. 야 오늘도 술 먹으러 가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오하니 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변화된 삶 변화된 인생을 테스티모니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변화하고 싶은 간절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의지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삶 변화된 인생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증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는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삶을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변화된 삶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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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